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목요일 새벽 6시 30분, 32분이 됐습니다. 박대표 일찍 출근했습니다. 왜 일찍 출근했을까요? 여러분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실적이 나왔습니다. 정규장에도 빠지고 시간에도 빠지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 순이익 예상을 상인했는데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330억 달러 예상했는데 훨씬 넘어섰습니다. 350억 달러. 주가에 빠지는 걸까요 여러분? 기대감이 컸던 걸까요? 주식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실적이 좋았는데 예상을 상인했는데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평가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주가가 너무 미리 반영이 된 게 아니냐?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삼전 아침부터 만만치 않은 대응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대표가 영상을 일찍 찍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빠졌다. 실적은 좋은데 빠진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차라리 실적이 나쁘고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실적이 좋은데도 빠진다. 삼전 실적 별로입니다.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급하게 아침에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박대표가 자료를 만들었어요. 삼성전자 엔비디아 실적 이슈 대응 전략입니다. 배너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일단 이거 자료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010-3158-857호 삼성하고 아울러 보내시면 됩니다. 박대표가 새벽에 일찍 출근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만들어놨어요. 제가 시나리오를 실적이 나쁜 경우 좋은 경우 그런데 실적이 좋은데 빠진다. 박대표의 대응 전략 안에 삼성전자 대응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물론 단기 대응 전략, 중장기 대응 전략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영상 찍는 와중에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박대표가 보내드릴 겁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삼성아울러 보내시면 엔비디아 실적 관련 대응 전략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말씀드렸고요. 기대감이 컸던 것일까요? 오늘 3전 아침부터 상당히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됩니다. 실적이 좋아한 데 빠졌다는 부분이 충격이 큽니다. 1봉, 주봉, 월봉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이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차트 분석, 세 번째 대응 전략 리포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 월봉입니다. 더 크게 볼까요? 연봉부터 볼까요? 박대표가 1994년도에 증권사에 들어갔거든요. 30년 됐는데 삼성전자 30년을 지켜봤습니다. 매매도 하고 이렇게 된 거. 제가 보기에는 이겁니다. IT 주식은 실적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래가 있어야 되죠. 미래. 애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15년 전에 이미 스마트폰이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친 소리라고 했죠.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 거를 제시해줘야 돼요. 우리가 잘 알던 노키아는 존재감이 아예 없었습니다. IT 업계에서. 그 다음에 소니는 영화 회사가 됐고. 인텔은 캘컴이나 애플로 피은설이 돌고 있습니다. 삼전이 이렇게 된 거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AI 시대를 대응 못했다는 겁니다. HBM과 파운드리 부분에서. 메모리 반도체. 디렘 만드는 데에 집중한 거죠. 이번에 삼성전자 말고 SK하이닉스가 실적이 나왔는데 분기 실적. 17조의 영업이익이 7조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40% 남겼다는 얘기예요. HBM이 그만큼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디렘보다 3배에서 5배 비쌉니다. 고수익 상품이에요. 삼전은 여기에 대응을 못한 거죠.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HBM 파운드리. 1위와의 점유율 차이도 상당히 큽니다. HBM 때문에 삼성전자가 30년 지켜왔던 메모리 반도체 1위에서 2위를 밀려놨습니다. 하이닉스가 1위로 올라왔어요. 주가가 안 빠지는 게 이상하죠? 1봉입니다. 급락을 했습니다. N달러 환율 차트 보이시죠? 오른쪽에. 이거 하락 국면에 똑같았습니다. 지금은 좀 반등이 나오긴 했죠. N달러가. 일본이 금리 인상 좀 보류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N캐리 트레이드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근데 이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N캐리 트레이드. N캐리 트레이드 여러분 잘 아시죠? N화가 제로 금리였기 때문에 작년인가요? 달라는 그동안 금리를 올렸었고. 이걸로 주식을 삽니다. 대출을 받아서 달라를. 이것도 오르고 이것도 올랐죠. 환차의 주식 차이. 근데 일본이 금리를 올려버리죠. 올해. N화가치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달라는 인하에서 떨어져 버리고. 주식도 조정을 많이 받았죠. 환차선 주식 손실. N캐리 트레이드. 악재가 발생한 거죠. 돈을 잘 벌다가. 담보 부족.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마진 콜이 발생하는 겁니다. 반대매매 나가고 난리가 났어요. 해치펀드가 그래서 팔고 있는 겁니다. 삼성을 더 과격하게 파는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HBM과 파운드리. 최근에 외국인들 동향 보시면 조금 잦아들긴 했는데 매도 물량 최근에 어마어마했습니다. 천만주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파는 걸까.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죠. 그들의 전략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직도 많은 물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단계로 매도합니다. 해치펀드들. 처음에 고가 매도. 그 다음에 구간 매도. 근저복가. 네 번째 시장가 매도입니다. 지금 어느 구간? 고가 매도와 구간 매도 중간 정도가 있습니다. 빠지는 폭이 아주 크진 않죠. 두 자릿수 이상 하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계가 지금 1단계이라서 그렇지 3단계 정도 가잖아요. 주가가 급락합니다. 여기까지 안 가길 바래야죠. 이 단계가 바뀔 때마다 고유한 신호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파악을 해야지 여러분이 대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닥 신호도 몇 가지 확인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삼성들과 대응할 수 있는 핵심 방법이에요. 제 리포트 안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삼전 일단 최근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원달러 한율이 안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원달러 한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트럼프 당선 이후로 트럼프가 달러 강세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또 매도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는데 결정적인 건 그거죠. 삼성 하기 나름입니다. 삼성이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매도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HBM 파운드리 파운드리 분사설 구조조정 셧다운 얘기 나옵니다. HBM은 12단 콜테스트 통과하지 못했어요. 이것부터 무조건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를 발표했습니까? 그 전에 삼성전자 대주주 비중 한번 볼까요? 삼성생명 국민연금 블랙락 33%죠.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외국인이 갖고 있는 거 얼마죠? 52%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85% 아닙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거 10% 채 안됩니다. 소액주주 비중 계속 줄었죠. 그들의 전략을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이래서 그 해지펀드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매도 전략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매수를 대응할 거 아닙니까? 언제 살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죠. 엔비디아 시간에서 빠집니다. 지금 실적이 잘 나왔는데 350억 달러 330억 정도 예상했는데 20억이나 더 나왔는데 빠집니다. 여러분 이거 대응 잘해야 됩니다.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리포트도 거기에 집중했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 얘기 나왔죠. 5천만 주 11월 18일부터 2월 17일까지 매수한다 그랬습니다. 3조는 태우고 7조는 지켜보겠다. 거의 10조입니다. 물량이 3조는 매수해서 소각한다. 7조는 일단 매수한 다음에 지켜보겠다. 이거 2017년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있었고 삼성은 자가 원래 예전에도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2017년이랑 지금이랑 7년 사이에 무슨 일 있었던 걸까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ROE라고 아시죠?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입니다. 자본을 투입했을 때 돈이 얼마가 남느냐 중요한 거죠. 돈 베팅한 거에 대해서 남는 거 이때 18% 정도 됐습니다.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8%입니다. 더블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만큼 예전보다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수치가 안 나온다는 거죠. 자사도 취득 이거예요. 제일 좋은 재료이긴 한데 하락은 멈출 겁니다. 안정은 되고 반등은 나오겠지만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추세 전환까지는 절대 못 갑니다. 이거를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삼성이 숙제를 잘해야죠. HBM과 파운드리 이겁니다. 핵심은 퀄테스트 통과해야 되겠죠. AA 블랙엘 서버 과열 문제 이거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결 시도 중이다.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삼성이 HBM을 좀 잘 준비할 시간을 버는 겁니다. 출시가 늦어지겠죠. 문제 해결하고 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하이닉스가 1등입니다. 이거 독점이에요. 거의 아직 12단 퀄테스트 통과 못했습니다. 삼성 12단 퀄테스트 통과할 시간을 벌 겁니다. 양산이 지연된다. 삼성한테는 호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HBM4 테슬라가 이미 주문을 했습니다. HBM4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HBM4부터는 완전히 이 기술이 바뀐다고 합니다. 저도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닌데 HBM3까지는 기존 기술인데 여기가 분기점입니다. HBM4부터는 제작 과정이 완전히 바뀌어요. 파운드리가. 그래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여기서 아마 삼성은 따라잡으려고 그럴 거고 엔비다는 확실하게 하이닉스는 격차를 유지하려고 그럴 겁니다. 테슬라는 이미 주문을 해놨어요. 먼저 만드는 애들 거 받아가겠다. 이게 바로 HBM4입니다. 삼성은 여기다 사원을 걸어야 되겠죠.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HBM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12단짜리거든요. 이게 이게 중요한 문제가 두 개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발열 문제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가 내구성 문제입니다. 내구성은 해결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이걸 해결해야지 퀄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호재가 나온 게 있죠. AI 가속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이거 이건데요. 엔비디아 제품입니다. CPU GPU HBM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AI 가속기 이게 핵심 부품이거든요. AI 칩의 머신러닝 기능 학습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거 결함이 생기면서 엔비디아와 TSMC가 브라셜까지 돌았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서 엔비디아에서 TSMC를 여지는 공급망 말고 새로운 공급망이 필요할 것 같다. 자꾸 결함이 생기니까 어두웬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스와 삼성전자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내년부터 AI 가속기를 만듭니다. 여러분 대형 호재 아닙니까? 근데 주가에 반영이 안 되죠. 왜? 수급 때문에 반영이 안 됩니다. 삼성한테도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블랙엘 수주를 다른 업체에 맡기겠다. 삼성 삼성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TSMC 아니면 삼성법업계에 못 만들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HBM은 하이닉스 독점에서 삼전으로 이원화시키고 벤더 둘 만드는 거죠. 블랙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TSMC가 독점했잖아요. 삼전으로 이원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벤더로 둘을 만들겠다. 갑의 입장에서 당연한 겁니다. 삼전이 가장 큰 수혜주인데 주가에 잘 반영이 안됩니다. 매도 물량 때문에 아직도 NK 물량들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자사도 취득하는 물량이 얼마입니까? 5천만주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5천만주 7월 고점 이후로 삼성이 하락하면서 외국인이 판 순매도 수량입니다. 정확하게 이것만큼 지금 매수하겠다는 겁니다. 수급은 안정이 되겠죠. 첫 번째 자사주 안정은 됩니다. 그런데 추세는 못 바꿉니다. 여러분 아시죠? 두 번째 HBM 12단 콜테스트 이거 무조건 통과하는 게 첫 번째 관건입니다. NB단 납품해야 돼요. 세 번째 블랙엘 결함이 생겼죠? 삼성한테는 호재가 생겼습니다. HBM도 잘 준비할 수 있겠죠? 네 번째 HBM4 차세대 HBM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주문을 해놨습니다. 삼성한테 기회가 온 거죠. 다섯 번째 AI 가속기 내년에 출시합니다. 여섯 번째 블랙엘 수주 가능성 파운드리 부분에 악재가 해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악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호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HBM4도 잘하면 되고 AI 가속기 블랙엘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와중에 테슬라 이미 HBM4까지 주문을 해놨는데 삼성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이닉스를 뒤집을 수 있어요. 완전히 제작 과정이 파운드리가 바뀌기 때문에 이 와중에 자사수까지 나왔는데 주가가 별로 반등 안 나왔는데 해피로 오늘 엔비다 실적이 나왔는데 시간에서 빠진다. 기대감이 너무 높았다는 거죠. 이게 삼성한테도 반영이 될 겁니다. 오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 중요한데 제가 이미 자료를 만들어놨고요. 제가 그리고 11월 14일 날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제 채널에 보시면 있을 텐데 11월 14일 짐바닥 신호 나왔다. 이날 5만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거 영상 왜 찍은지 아십니까? 박 대표가 보는 바닥 신호가 있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입니다. 전체 시총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날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1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상을 찍은 겁니다. 삼성전자 15에서 25% 밴드입니다. 지난 30년간 이 밴드였어요. 20% 이상 시청이 올라가잖아요. 전체 시청에서 이거 고평가고 15미터로 떨어지게 되면 저평가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5언도로 떨어지는 바닥입니다. 제가 그래도 첫 번째 신호가 나와서 영상을 찍은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 몇 개가 더 있는데 대차거래 추기라고 아시죠? 여러분 이게 안타깝게도 안 나옵니다. 10월 달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5만원인데 대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공매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충격적입니다. 두 번째 신호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10가지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 장전의 영상 찍는 이유 엔비디아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실적이 잘 나오다 죽과 빠졌다. 충격적입니다. 이거 대응 전략 자료를 박 대표가 준비해놨습니다. 오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삼성전자 엔비디아 실적 이슈 대응 전략입니다. 여기 4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관련 대응 전략 두 번째 세력들의 신호화 패턴 파악하는 방법 세 번째 바닥 신호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너 있는 번호 010 3158 85575 삼성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대응 전략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매도 전략까지 짜놨으니까 미리 자료 아침에 장전에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적 관련 대응 전략도 들어가 있으니까 삼성 R로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면서 그리고 엔비디아 이슈 있죠. 오늘 대응 전략 방입니다. 삼전 이슈 띄워드리고 매매 사인도 드리는 방입니다.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방인데요. 문자는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박 대표가 텔레그램 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립니다. 3158에 8575 경험이라고 보내주세요.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드립니다. 아침에 영상 올릴 거니까 미리미리 텔레그램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영상 안 보시고 지금 바로 경험이라 보내셔도 제가 입장시켜드립니다. 매매 때문에 인원 300명 입장 가능하니까 미리미리 문자 경험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시장이 아시겠지만 빠른 순환매가 돕니다. 2차전지 바이오 조선 방산 빠른 순환매에 대응하는 단타방을 박 대표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모든 신청은 3158에 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 3전을 단타로 다는 문자도 옵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게 단타가 될까요? 안됩니다. 단타는 완전히 상승으로 가는 종목을 하는 거지 이런 종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타 따로 드리니까 1번 누르고 들어오시고요. 단타 말고 이제 스윙 종목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박 대표가 종목을 발굴하는 검색식이 있어요. 여기서 발굴합니다. 제가 제 조건식은 한 10개 됩니다. 증권사 24년에 다니면서 설정해놨는데 알고리즘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을 두 번 걸러서 제가 아침마다 종목을 드립니다.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급등이나 보내주시면 제가 발굴한 급등주를 아침에 장전에 미리 보내드립니다. 저의 조건식 10개와 알고리즘 통과한 종목들 단타방은 1번입니다. 이건 당일매매 급등은 일주일 단위 단기 스윙입니다. 짧게 짧게 스윙 챙기시고요. 단타는 1번 스윙주는 급등입니다. 성향에 따라 신청해 주시고요. 다 신청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무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만족이 안 되시는지 여러분들께서 요구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서 확실하게 제가 알려고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링크가 딱 하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설문조사 화면에 들어갑니다. 이메일을 클릭해 주시고 연락처 남겨주시고 무료 혜택과 적어주신 다음에 닉네임이나 이런 거 적어주시면 좋고 사연 제출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마 1분도 안 걸릴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무료 혜택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가감 없이 적어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상이 업로드 되는 경우 더보기 있죠. 여기 더보기 누르시면 링크 딱 뜹니다. 하나 들어가면 됩니다. 이메일 클릭 그 다음에 연락처 남겨주시고 원하시는 무료 혜택 텔레그람방 단타방 종목 리포트 시왕 리포트 원하시는 서비스 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만 눌러주시면 돼요. 박 대표가 여러분들 참고해서 좀더 많은 무료 서비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쉽지 않습니다. 삼성 아리서죠. 대응 전략 리포트입니다. 오늘 엔비디아 관련 내용과 더불어 대응 전략 바닥 신호 확인하는 방법 세력들의 신호 패턴 파악하는 방법 수급에 집중한 리포트입니다.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람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죠. 리포트 내용과 더불어 실시간 대응을 해드립니다. 1번은 단타방 급등은 단기 스윙 종목입니다. 단타와 스윙으로 수익 챙기시면서 삼성은 매수해서 들고 가시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박 대표가 도와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립니다. 박 대표가 장중에도 삼성전자 영상을 찍는데 정말 문자가 많이 옵니다. 이렇게 새벽에 찍으면 문자가 안 와서 좋긴 한데 여러분들께서 답답하긴 하시죠. 시세가 안 보이니까. 근데 이거 단기적인 시세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삼성은 지금 그렇게 단타 칠 종목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새벽에 영상을 찍어요. 그리고 오늘은 더군다나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여러분 바이앤 홀드 해셔야 됩니다. 이건 보다 이게 더 어렵겠죠. 이걸 제가 도와드립니다. 엔비디아 관련 대응 전략 오늘 실정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닥 신호 확인하는 방법 세력들의 매도 전략 관련된 내용이 제 리포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장전의 리포트 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텔레그너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립니다. 리포트 확인하시고 대응 전략 세워놓으시고요. 실시간에서 라이브로 대응해드리니까 텔레그너방에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삼성전자 장 초반부터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사주는요. 이런 급격한 변동성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 있으니까 그죠? 디멘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량도 나올 겁니다. 서플라이 항상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엔비디아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거니까 아침에 영상 올릴 테니까요. 일찌감치 자료 미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도 찍을 겁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신호 나올 때마다 바닥 신호 나오는 방법 확인하는 방법 대응 전략까지 안내해드릴 테니까 박 대표 영상 계속 팔로우 해주시고요. 삼성전자 오늘 아침부터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추가로 고를 한번 팠다 갈 것인지 아니면 행보하면서 갈 건지 바로 끝반등이 나올지 오늘 대장주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빠졌다. 상당히 난감합니다. 박 대표의 대응 전략 리포트 꼭 챙기시고요. 텔레그란방에 미리 미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영상 찍었는데요. 아침에 일찍 업로드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6시 52분 출근하시면서 영상 보신 분도 계시고 일어나서 보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를 있을 텐데 영상 보시고 엔비디아 관련 내용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다 보신 다음에 박 대표가 드리는 무료 서비스들 확인하시고 일단 지금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텔레그란방에 입장 지금도 벌써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보니까 입장하시고요.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받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하고도 부탁드리고요.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